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레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그레니가 드디어 pc 버전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거 그냥 그 모바일로 나와 가지고 쭉 이대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레니 제작자 분이 어 요 요 요 각을 되게 잘 잡으시네 아니 이거 왜 업데이트 버전이 안나오나 했더만 이거 pc 버전 만들고 있었네요 그동안 자 어찌됐든 그레니 pc 버전 한번 플레이 해볼건데 가격은 스팀에서 만 5백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건 모바일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pc 버전으로 하면은 오 뭐야 오프닝이 생겼네 어 숲속에서 걷고 있다가 이거 할머니한테 습격당하나보네 이거 완전 그레니 생존잔데 아 이거 제작자분이 제 그레니 생존자 보시고 어 이거 영감 받으셨나 아 여러분들 그레니 생존자 개꿀잼이니까 꼭 한번 보세요 네 영화입니다 영화 아주 오 할머니의 집을 발견한 주인공입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할머니 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조사를 해보려고 온 것 같은데 너는 잘못 걸린것이야 자 이제 데이원 나오겠죠 야 데이원 글씨도 느낌있게 바뀌었네 땡땡땡땡 printed 들고 다녀야 하나요 которые 모바일과는 좀 다르죠 아하 시작부터 그래픽이 좋아지는 할머니가 쫓아온 듯 히으으으ü으으은 저 이 패턴 알아요 이게 렌치가 여기 있다는 거는 화장실에 자동차 키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챙겨가고 나오자 그렇지 차키 발견쓰 야 그래픽 미쳤는데 그냥 어떻게 숙이냐 개구멍까지 완벽 완벽 이게 그래픽이 PC버전이라 좋아지니까 훨씬 더 몰입도가 있네요 자 일단 오늘 이 PC버전 엔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떨궈주고요 떨궈주고요 플레이 방식은 뭐 바뀐 게 사실 없어요 오 고기 봐봐 오 고기 질감 더 리얼해졌어 일단은 전체적인 그래픽들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야 석궁 석궁을 얻었습니다 자 할머니가 올 거예요 자 이제 못 맞출 일이 없어요 이제 쏘고 죽기도 되게 수월하다 헤드 샵 마 자빠져요 좀 많이 리얼해진 할머니입니다 이거 그동안 클리어 못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바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좀 수월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버로 열어주고 열어주고 그 다음에 금고키를 먹을게요 아 금고키 안에 배터리 들어있지 않나? 아 맞네 자동차 엔딩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은 일반 엔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오 야 근데 이거 진짜 그래픽 리얼해졌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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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반짝반짝이 햄머 자 여기다가 한번 어그를 끌어가지고 할머니 부릅시다 망치 리얼해진거봐 오케이 할머니 너무 무서워졌는데 띠용 띠용 이거 그러면 이제 PC버전이랑 모바일버전 둘다 업데이트 할 생각인건가 가격이 만원이기 때문에 으아아아아아아악 쩝쩝쩝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빨빨빨리 돌려오네 진짜 와아아아아아 우리 곰인형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야아아아 테디 봐봐 하하하 이거 질감이 살아나가지고 좀 더 더러워보이네요 얼레레레레 가즈아앙 야아 할머니 여기 있었네! 넘어가 일단 이거 여기다 미리 떨궈두고 자 샷건도 좀 만들어볼까요 아 샷건 부품들이 어디어디 있더라 자 샷건도 한번 만들어봅시다 야하 아니 이거 근데 진짜 PC버전을 하니까 약간 리얼로 할머니 집에 갇힌 기분이 들어요 야 이래서 확실히 그래픽이 중요하긴 중요해 만들어 추구요 뚰루루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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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아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씨 클라보했네 와 트랩 위치절 묘했다 인정할게 쓰리 투 완 파니싸 쪼 팝 오케이 할머니 치료화 밟고 바깥으로 나갈게요 그리고 3층 봐봐 3층은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히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샷건 책이 있을 거거든요 할머니가 일어나자마자 그냥 샷건을 아주 시원하게 먹여드리자구요 좋아 샷건 완성 이제 곧 부활할 때 됐거든요 할머니 이제 그레니를 거의 FPS급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왔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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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내려옵니다 3 2 1 헤디샷마 와우 타격감 베리굿 어이구 할머니 짜부대네 샷건이 힘이 너무 쎈다 보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샷건 좀 챙겨갑시다 위에 거미를 잡으려면 또 샷건 필요하겠네 어차피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루트가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그런 루트거든요 다행히 모바일이랑 아이템 스폰 위치는 똑같아가지고 플레이하는 것 자체는 크게 위화감이 있거나 그렇진 않네요 우리 거미는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봅시다 형 왔다 오우 깜짝이야 마 형 왔다 마 저 앞에 거미가 있거든요 거미는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에이 그치? 어! 뭐야?! 13. 이..이..이..이게 안 맞아요? 아니.. 맞.. 휴지 안 왔나요? 휴지 에임이 또 이걸 해내네.. 호이호이호에잇 이쁘고 지나가아악 으 으 어우 자 여기 이제 가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잘라주고 이거 먹고 안녕 이거 내려가다가 할머니 마주치진 않겠지? 슬슬 불화 때가 되긴 했는데 으 으 보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바깥으로 나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돌려주자고요 빠라라라라라라라라 오올 우물 돌아가는 속도버서 오 할머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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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오오오 오 오 오 웨아 아아 아아 아 어이 아 허허허허허허 단두대 보세요 무시무시한 거 이씨 이렇게 내리면은 진짜 목 댕강 내는 거 아니야 댕강 어후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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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아가! 오케이 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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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으으으 보지마세요! 그렇지 아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아.. 엔진.. 엔진적이네 고기로 한번 유인해야겠습니다 이거 아 이지모드에서는 코드키가 없네 패드랑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4층으로 가서 우리 거미자식 한번 또 만나러 가자구요 아.. 뭐.. 할머니가 오는건 아니겠지..? 패드랑은 passing 으으으으으으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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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아 장난감 키 장난감 키 장난감 키 이야아아아 newer 아오 따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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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샷건 타격감 미쳤다 여기에 이제 수박 있죠 수박을 먹자고요 멜론은 집어넣고 단둔 대로 탱가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hours 어? 마스터키가 여기 있네! 자 그러면은 페드라키가 이 여기 플레이 하우스에 있을 거에요 오케이 안에 넣으면 베드라킨 나와라 해설기가 이렇게 생겼군요 자 이제 반석키 반석키만 들고 나가면 되요 자 노마랜딩 과연 어떤 식으로 생겼을지 봅시다 뛰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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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버전~! 레츠 게릿 perché 탈출성공 엔딩은 저기랑 똑같네 오늘 friendship 마우스와 키보드 하니깐 모바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쉽네요. 어느정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부터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곰민용 엔딩이랑 자동창 엔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